핫스타일라이커 공효진 뉴와이 이혜리 지 드래거 2 1 2 2 1 2 2 2 자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1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핫 스타일 아이콘 수상자는? 자, 뚜껑을 열어볼까요?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요? 네, 이분을 따라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멋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. 공효진 씨 축하드립니다. 20대 스타일 아이콘인 공효진 씨는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일찌감치 패셔니스타에 등록한 분이죠. 드라마에 입고 나오는 옷은 모두 완판되어버린다는 완판역 공효진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지금 공효진 씨가 지금 바쁘게 이리로 오고 계시고 있습니다. 지금 압천우 때문에 공효진 씨가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요. 그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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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